자 그 다음에 단위 완성 볼게요 길이에 관련된 거 자 1m가 100cm 이거는 10의 자생으로 변합니다 자 10을 2번 곱했다는 얘기야 센티미터 그 다음에 1m가 1000mm니까 이거는 10의 30mm예요 자 10을 3번 곱한 겁니다 그 다음 1cm는 10mm 이런 것도 길이에 관련된 거 자 아시겠지만 어쨌든 시험 보면 저런 숫자 나오니까 자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돼요 질량 kg은 1000g이다 자 시간에 관련된 거 아시겠지만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 거예요 1시간은 3600초 이런 것들이죠 자 면적입니다 1제곱미터는 10의 자생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돼 냈어요 1제곱미터 자 면적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1m 1m예요 자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지금 뭐야 1 곱하기 1m니까 자 1제곱미터에서 면적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센티미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100cm 이것도 100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자 100cm 곱하기 100cm입니다 자 그러면 100을 갖다가 몇 번 두 번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? 많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에 아 0이 하나 둘 셋 넷 개 있다 10을 네 번 곱한 거 여기다가 센티미터는 몇 번 곱했어요? 두 번을 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? 그러니까 미터하고 센티미터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밀리미터 등장합니다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 밀리미터는 여기가 밀리미터예요 자 1m는 1000이죠 그 다음에 이거 1000이지 자 밀리미터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더 곱해줘야 되는 거 똑같이 그러면 1000 밀리미터 곱하기 1000 밀리미터니까 자 1000이 지금 몇 개가 두 번 곱했어요 100만이죠? 100만이니까 공이 몇 개? 6개 자 그 다음에 밀리미터 이게 지금 몇 개? 2개에서 10의 6승의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그게 면적에 관련된 얘기고요 체적 자 1세저곱 밀리미터는 뭐랑 같으면 1톤하고 같은 겁니다 1000리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1리터가 킬로그램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단위 환산에 관련된 건데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면적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관계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승수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기준을 1로 잡습니다 자 요거보다 1000배 큰 것이 킬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준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1000배 자 또 1000배 합니다 그러면 메가가 되고요 또 1000배로 하면 뭐가 돼? 기가가 되는 거고요 또 1000배 하면 테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기준보다 작았을 때 10엔티미터가 등장하고요 밀리미터 등장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피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1을 딱 기준 잡았을 때 이거는 얼마? 0.01 간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? 0.001 간다 이거는요 0.0000001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? 이런 줄여 쓰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숙소에 관한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00밀리 헬리는 몇 헬리나 이랬으니까 자 그럼 이게 100 곱하기 자 밀리니까 이거는 계산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 머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저게 10에 몇 승 들어가야 돼요? 밀리니까 마이너스 3승 들어가야죠 이 밀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h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? 그럼 이거 얼마 나오는 거야? 자 이거는 자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은 0.001이고요 1,000분의 1로 피규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건 얼마? 1,000분의 1에서 자 바로 0.1 헬리 자 또는 이거랑 같은 것이 10에 마이너스 1승 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답은 0.1이나 10에 마이너스 1승 이해되는 거고 자 두 번째 5 마이크로클럭입니다 5 마이크로 이거는 몇 굴럭이냐 이렇게 모았으니까 자 5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죠 자 30밀리 암페입니다 30에다가 곱하기 이거는 얼마? 밀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암페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종료하면 어떻게 돼 30 곱하기 자 저거는 1,000분의 1이니까 그럼 이거 얼마야 자 이렇게 주어지니까 10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100분의 3이니까 3을 베고 나오면 얼마 나온다? 0.03 나온다 그래서 암페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20제곱센티미터는 몇 제곱미터냐 이랬으니까 자 숫자 20 곱하기 했고요 제곱센티미터야 자 그러면 얼마한테 가야 되겠죠? 자 1m가 100cm잖아 그죠? 거꾸로 하면 1cm고 하면 어떻게 돼요? 100이 필요 없으니까 100분의 1m가 되는 거죠? 그럼 얘는 0.01m가 되는 거야 0.01m 그러니까 이거 보면 100분의 1이 지금 몇 개 있어요?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 20 곱하기 0.01 곱하기 그 다음에 0.01 이렇게 해서 제곱미터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쓸 때 20 곱하기 뒤로 뒤로 두 개 갖고 뒤로 두 개가 있으니까 10에 빼기 몇 승으로 4승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의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2.5 제곱밀리미터의 제곱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? 스퀘어라고는 이거 씁니다 자 스퀘어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저거 앞서 갖다 표현할 때 자 아셔야 될게요 자 1mm 자 이걸 갖다 미터로 바꾸면 1m가 1m가 아까 얼마였어요? 1000mm 이거는요 10에 3승의 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밀리미터를 갖다가 미터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세요? 1000분의 1이 되겠죠? 자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돼? 1000분의 1m 자 그러면 10에 몇 승?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000분의 1이니까 0.00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? 여기 밀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 지금 몇 개 있으니까 2.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두 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있는 거죠 이거 미터 이거 미터니까 2.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의 어떤 거 바로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2.5 제곱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가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가는 거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가는 이런 것들을 잘 익혀놓으시면 계산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로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자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1미터를 갖다가 센티미터로 바꿀 때는 얼마 해줘야 된다 10에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놈을 갖다가 우리가 밀리미터로 바꿔주려면 얼마야 돼 10에 3승을 해준다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꺾으려는 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1센티미터를 갖다가 우리가 미터로 바꾸려면 요거 분에 요거니까 얼마 되겠어요 10에 빼기 2승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 1밀리미터를 갖다가 미터로 바꿔주려면 요거보다 하나 더 가야 돼 10에 마야 3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해서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저거는 계산기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저거를 알아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기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고 가시다는 얘기에요 복잡하니까 요정도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런 단위와 승수 좀 알아봤는데 아마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했다 보면 어렵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단위 변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기가 메가 킬러 큰 단위 요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단위는 센티 밀리 마이크로 피커 그것만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용기 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